스포일러 스포일러 어떤 스포일러 뭔들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스포일러 있어요 쿵쿵 아직 쿵이죠 꿈만 같다 우리의 우리의 뭐 이 상황이 꿈만 같다 진짜 수다 슬리피 아 조금만 있어도 힘이 많네 아직 집에 가는 중이야 기다려줘 저희는 아직 집에 가지 않습니다 기다려줘 우리 갈 때까지 질문으로도 말해달래요 고마워 고마워 스테이지 보셨나요 아 간지러 아 간지러 우리 자리 배치 화보 찍는 것 같아요 아 화보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다 앞으로 갔어 하나 둘 셋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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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뒤에 와우 미쳤다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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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님 너무 핸슴 매니저님 너무 핸슴한데요 와우 얘들아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안 돼요? 응? 사랑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온 üllt 콧물 그만 주세요 죄송해요 콧물 맛있어요 wr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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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넘합시다 구구 라인이래 맞아 레아 with bangs please 언니 앞머리 자를 생각 있어? 언니 나 자르고 싶어 그러면 우리 원래 뱅 있었던 멤버들이 따고 없었던 멤버들이 다 이거 자를 수 있어? 근데 요즘 앞머리 길러보고 싶어 많이 길렀어 we should switch 앞머리 너버 앞머리 내일 일정? 내일 일정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일 일정이요? 이소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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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저는 이소가시 틴 we just we spray 못min 이소가시 글쎄 이소가 beetje 이소 이常 이소 까 이소가 이소 brands 이소 Till 으 blockchain 이씨 우리가 있으면 약간 조용하긴 해 그치 않아? 근데 그게 ESTP 특징이에요 좀 편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별로 말을 안 해요 아 그래? 뭐야? 오히려 불편하면 말이 더 망가지는 편? 약간 좀 그런가 있어 약간 지켜만 봐도 재밌는거지 편한 반짝이 눈물 반짝이 눈물 반짝이 눈물 무슨 문제가 있냐고 모두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배고파 2024레졸루션 있어요? 저는 살짝 뭔가 플랜 이런걸 안하는 스타일이어서 나 완전해 1기 스타일 이제 일기 안 써 진짜? 나 일기 안 써 믿을 수 없는데 몇 년째 쓰고 있었는데 이제 안 써 레아는 다이아라는데 다이아라지 말고는 다이아라지 말고는 다이아라지 말고는 놀랍다 왜냐면 다이아라지 나도 배고파라 진짜 이게 뭐야 맨날 이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말하는거야? 저는 이렇게 말하는거야 다이아라지 말고는 다이아라지 말고는 다이아라지 말고는 아무쪼록 어머 저랑 말투가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아무쪼록 아무쪼록 저도 계획형보다는 무계획형인 것 같아요 저거 맞아 왜 반고파요 자 제거파크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들렸나? 꽤 길었어 심지어 기어라라라 오늘 진행 잘한다 진이야 감사합니다 진행시켜 티야모 티야모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TMI가 또 생각났어요 아까 저랑 레아 언니랑 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민지가 단톡방에 혹시 지금 수담이랑 레아 언니랑 같이 있어? 이러는 거야 너무 잘 들렸어 저희가 한층 바로 위층인데 그게 들렸나봐요 저희의 목소리가 너무 와우 수담이 특유의 웃는 소리가 들려서 뭐지? 이랬는데 거의 셋이서 대화하는 수준이었어 완전 웃길 때 나오는 소리 이렇게 웃어 내가 언제 이렇게 웃어? 이렇게 웃어봐 웃어봐 그냥 찐서 나와야 돼 이게 들린다고 여기서? 완전 잘 들려요 진짜 좋은데? 우와 미안 지니즈가 머리 좀 만져주세요 지니가 주 머리 좀 만져주세요 멀어요 멀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정규 앨범 컴백해주세요 저희도 하고싶어요 언젠가 될 수 있겠죠? 24년의 목표 24년의 목표 24년의 목표 그걸로 할까요 정규 앨범 정규 앨범 그거를 목표로 어 그래 목표로 놨어 모두 일본어 잘하네 보러 봐야지 일본어 잘하네 감사합니다 너무 웃긴다 응 뭐지 괜찮아진다 많이 물어보긴 해 나 슬퍼요 어떻게 얘기하면 괜찮아 도 너 슬리피 괜찮아 응 오늘 진행 전에 예우 진이 진의 진의 있는 진의 하나의 진의의 진의의 이모의 모든 것들 수담 이모 이모 방울 워우 워우 새로운 포즈 만들었어요 워우 포즈 뭔데 아 와우라서 이거요? 이거? 시작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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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2년이 지났대 워우 언제? 아니 이건 제가 생각했는데 한지도 몰랐으니까 괜찮아 다시 재유행시키려 워우 닭발 피스요? 닭발 피스? 닭발 피스? 닭발 피스가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건 좀 즐거우지 않아 이렇게요? 이렇게? 닭발 같아? 진짜 한지도 몰랐어요 arta 독사 시작! 독보다 더 독한 러! 아까 마이크 들고 있어서 모르듯이 다같이 귀여운 포즈하고 하트 하트 포즈? 시작! 고글라인 웃음이 참 많아요 왜 저래 가지마 가지마 어디가요 우리 안가요 안 가는데 우리 안가요 아직 지금 예시 소리 엄청 컸어 예시예요 지금? 지금 예시야 지금 예시? 예시 진짜 안 들렸대 배 소리 다행이네 빼 이거 어떻게 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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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때 뭐 선일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그런 것 같은데 두릉두릉 지금 화보 같지 않아 하하하하 나도 배고파 지난주 첫눈 봤어요 아니요 봤어요 아직 못봤어 맞았어요 프리마사지 지니 제가 프리마사지 커튼티에 누구 있어 응 나 이제 없어 고마워 고마워 그러지마 그러지마 진짜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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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우리 고난둥이들 따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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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랑 결혼해도 될까요? 저요 아직 헐 첫눈 보다 눈사람 보고싶다고 눈사람? 나 눈사람 만들고 싶었거든 이번에 근데 첫눈 보다 눈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치 많이 쌓여야지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고요 아이고 아니 첫눈 보다 눈사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많이 쌓여야 돼 이티들 뭘 해 나도 이 생각이긴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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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을 이번 겨울에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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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들자 아니 어느 날에 만들자 눈사람 만들자 눈사람 만들자 아니 나 그냥 그걸 이해를 못했어 나도 모르겠어 눈사람 요리? 아니 요리요? 요리야 1번 1번 봐 첫눈이 좋냐고 물어보신거야? 그러니까 난 밸런스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눈사람 보는 것보다 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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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그런 줄 알았다고 아 그러니까 눈사람 보다 아 그런 줄 알았다고 연 뭔 말이지 레아 렛츠 데이트 네 맞은 지금 제니가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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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어디로 갈까요?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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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오자마자 오자마자 슬미아 시켰지 언제 아 그 대신 진짜 눈을 아직 아예 안 본 사람도 있대 너 맞아 근데 그만큼 조금 오긴 했어 진짜? 아 나도 완전 첫눈은 못 봤는데 응 출국했을 때 눈이 왔었어? 응 아직 눈이 많이 안 왔어 우리나라에 그치 응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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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 왔어 조금 조금 아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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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는거지 아니요 아는거지 아는거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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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터치 디테스니 아 아 아 아 매니저님 나랑 결혼했을 때 어머나 어머나 레이전님 대박 레이전님 완전 인기 많으시네 주형 팔 근육 자랑해주세요 나도 미쳤나 뭐야 옆에서 보니까 좀 미쳤다 지금 더 자랑해드려요? 이 근육은 이 근육은 모모 타로 때부터 시작돼 짐을 많이 듣고 있었어 아 내가 원해도 돼 우리 그 마돈나 그 무대 커버 무대 준비하면서 다들 약간 발달이 됐어 옆에서 보는데 너무 웃겨 누가 마취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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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총 한번 작곡해줄래? 마취총 오케이 여러분 수담이의 마취송 레츠고 자 I'm all yours 어디가 수담이 없어졌어요 어디가 매니저님 나랑 결혼해 마취총 기다리고 있어요 축하해줄 수 있어요? 네 그만해 그만하려 그만하려 괜찮아 지니 괜찮아 와우 지니래 와우 민지 이렇게 하는데? 난 이거야 웬만해 남방꺼 왜냐면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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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오오 너무 좋은데 아 어디갔지 어디갔어 가버렸다 수담 애교 바위야, 숨지 말래. 그러니까 숨지 마! 숨지 마 숨지 마. 숨지 마요. 뭘까? 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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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sing Christmas song? Christmas song! Yes, Minji can sing it for you. Yeah, let's go! 함께있다니 유로 행복해서던 Just eat guys 알겠어 알겠어 우리 아기 조는 자야해 아니 나 안 졸려요 아기 조 아기 조 지니 배터리 아직 많이 남았구나 그럼요 배터리 풀 차지 100%도 아닌데 제 수를 숨겨주세요 아기 조 와우 포즈 괜찮아 나 괜찮아 벌 짠다 벌 짠다 갑자기 갑자기 뭐가 불쳤나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어머 달리안 끊아빠 다들 왜그러냐 배고파 배고파서 끊아빠 끊아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눅눅 지니 너무 시끄러워 지니 너무 시끄러워 알겠어 오늘의 건 건바운드 배사를 추천해달라고 아 건배사 어렵다 나 몰라 나도 몰라 우리가 만들면 되는거 가자가보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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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 이렇게 부쳐야 될거야 대박인데 어떻게 하는거야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요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될거 같아요 여러분 조가 입을 열었으면 막내 조 입을 열었죠 배고밥을 먹으러 간다고 막내 조 이제 갈게 조 랩키타일 하고 포토타임 하러 가요 조 밥 먹으러 가요 조 마무리 하죠 하나 둘 셋 셋 잘까 나 안했어 하나 둘 셋 아 좀 기다려주세요 미미가 너무 힘들어 마지막 마지막 자 하나 하나 더 마지막 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와 하나 둘 셋 자 갑시다 우리 밥 먹으로 밥 먹 자 밥 먹으러 가야죠 밥 먹으러 가야죠 밥 먹고 올게요 빠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